기기완의 일기 오늘은 PC방에서 촬영이 있는 날이다 시발 보지도 않을 거면서 찍어달래 PC방에 도착했다 일요일날 와서 그런지 잼민이 새끼들이 존나 많았다 잼민이들을 피해 구석자리에 앉았다 내 자리는 30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기기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찍어달라는 걸 찍어줄 거예요 처먹고 먹고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PC방에는 먹을 게 정말 많았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하다가 소시지 마요 턱밥 세트를 주문했다 그리고 만두까지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게임을 하기로 했다 바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드리프트는 나오지 않았다 역시 존망 게임인가? 야 이 아래씨 유튜버 증비난 유튜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카트 유튜버이다 나는 카러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정말 잘할 자신이 있다 내가 한번 드리프트 실력을 보여주지 그리고 말 Ant Bakun 그리고 기 Growth специ unle menstru에 갈비밤인가 이제부터 처먹기만 할 거다 어어어억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